네 이제는 박진영 수장님과 함께 돈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동산 정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02077-6393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 똑똑 두드려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 돈 내는 부동산 정보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닷새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6분 거리고요. 2017년 2월에 전공이 완료되었습니다. 7층 건물 중 3층으로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정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 5백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2천 5백만 원이 예상되네요. 강남 4구로 불리면서 핫한 지역이죠. 바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우리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동구 저평가 지역에서 아주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 같은 배우타운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집가 상승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저평가 지역이지만 배우타운 이미지지만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많아야만 그만큼 집가라든지 임대가 상승으로 해서 투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지역에서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그만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쪽 지역에 스르름이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건축주 보유분의 메리트 있는 분양가격이 큰 장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렇게 포인트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검증된 임대 수요. 역시나 살기 좋은 지역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자세한 입지 여건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을 다 갖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도심 속 심탈을 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도보 3분 거리의 숲세권으로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가깝게는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을 구축하여 일상 속에도 다양한 여가 활동과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강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구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지하철 2개 노소를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그리고 5호선 천호역이 도보 7분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지지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도심과 외역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4통팔달의 강의 교통망과 지하철 5호선, 8호선, 그리고 9호선 또한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교통, 그리고 주거 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입적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여기에 생활 인프라까지 거주지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금만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앞으로의 미래가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개발 호재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개발 호재가 예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동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조성된 첨단 업무 단지를 비롯해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3개 단지를 잇는 탄탄한 산업벨터가 완성되면 강동구는 기존 배드타운에서 저평가 지역의 동부 수도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강동구 개척일의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23만 4,523 제곱미터에 2020년 입주를 목표로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직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전국 최초 엔지니어 산업을 집착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만 8,144 제곱미터에는 200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 단지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중산업 지촉하러 인한 실효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천만 명 이상 외국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업 효과는 약 11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 약 7만 명, 고용 유발은 연간 6만 2천 명,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8호선, 5호선 등의 연장 교통 예정과 그리고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은 더욱 편리해지고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의 접근성 향상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성 내의 재정 및 촉진지구라든지 그리고 명일동 3위까지는 고독지구, 동천지구 등의 대단지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이주 수요와 대기업 상주인은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하여 지가 상승을 꾸준히 올라갈 것이며 임대 수익도 예상되어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호재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도 좋고 호재도 많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또 거주지로서의 매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3룸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투자의 최고 곳이라는 게 2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건축주들이 2룸을 워낙 많이 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룸이 희소 가치가 높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 워낙 집가가 비싸다 보니까 2룸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룸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옷박이 있는 2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의 메일톤은 일단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도 가능하시겠고요. 작년 2월 중공한 다세대 주택이겠고요. 7층 건물의 3층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20.75제곱미터, 전용이 62.79제곱미터의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발코니 같은 3룸이고요.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엘리점등, 그리고 CCTV 현관 보안문, 그리고 중문 설치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고급 자재료 뇌해장 및 결로 방지, 그리고 사면 대리석을 시공하였습니다.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주 보유 분으로 지역 내 3룸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이 큰 장점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건축주 보유 분이라고 해서 임대 사업자를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요. 신축입니다. 건축주 보유 분이기 때문에 신축으로서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그만큼 세금 혜택이 되는지, 취등록세 혜택 다 받을 수 있겠고요. 분양가 2억 7천, 지금 현재 임대가 2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1년 정도 거주를 하셨고요. 그래서 실투자 2천 5백만 원입니다. 내년이면 임대가를 좀 올려서 투자금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큰 장점이 있겠고요. 월세 전환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고요. 실투자 8천만 원으로도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축주 보유 분의 신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챙겨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정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의 다세주택입니다.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 구분거리고요. 2018년 8월 말에 중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으로 매매 금액은 2억 5백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지역은 조금 생소하게도 느껴집니다. 은평구 신사동인데요. 투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 올해 앵커님께서 생소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은평구 용산, 여의도 계속 꾸준히 집가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하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비인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전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었지만 풍부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로나 상암 DMC라든지 여의도와 합정동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저렴한 저렴한 이쪽 은평구 지역에 임대 수요가 그만큼 클 수뿐이 없겠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직주 근접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로라든지 상암 DMC, 합정,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과 교통환경 개선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 은평구 지역이었으면 외곽 지역의 저평가 지역이라 개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최고 많은 지역이 은평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최고급 자재로 건축한 단지형입니다. 단지형 이만큼 메리트는 주차가 일반 다세대보다 주차가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는 포인트를 갖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처럼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은평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세 개의 포인트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포인트가 직주 근접입니다. 요즘 직장인 분들 대부분 직주 근접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거 환경 개선도 크게 되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인평구 지역의 입지적 프리미엄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하철 6호선 응압역을 도보 구분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고요. 종로나 강원 등 시내와 그리고 상암 DMC 그리고 강남 등 주요 업무 시설로의 이동이 편리하여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응압역에서 두정근정만 가면 GTX A노선이 연신내역이 올해 말 착공 예정으로 현재 강남까지 1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이 개통 시에는 강남 삼성역을 15년 이래로 이동 가능해져 투자자와 임차인의 선호도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위치하여 주변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본 현장 앞에는 봉상각 그리고 봉상공원 등 주변으로는 녹지공간이 풍부해 생활환경이 쾌적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점한 롯데몰 은평점이 개점하였고요. 또한 봉선톤을 개통으로 고양시 신세계 스타필드와 이케아 등도 차량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북본의 첫 종합병원인 800병상 규모의 카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이 개헌 예정으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곳이다라는 점을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또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빈기 지역으로 접촉이 되어 있었으나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쪽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더해 교통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 개발 등의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은평구 일대, 아파트에 이어 빌라, 그리고 상가 주택까지 새로운 투자처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서울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 지역 중 하나인 수색, 중산, 뉴타운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면서 기반시설도 그만큼 확충이 됨으로써 집가상승은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인접한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 6호선 등 3개 농선이 지나는 수색, 상암역세권에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 예정인데요. 은평구 수대통과 그리고 막포구 상암동 일대 차고지와 정비시설을 이전하고 약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백화점, 호텔, 그리고 상업시설과 업무용 오피스, 그리고 문화시설 등의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강의 급핵철도인 GTX 연신내역 A노선과 그리고 6호선, 세들역에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는 경철천, 서부선도 교통 예정이 있어 서울 3대 업무 중심지, 종로, 강남, 여의도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져 최상위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 또한 상상성이 없는 지역 호재가 많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뉴타운 소식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소식들로 앞으로의 집값 상승이 참 기대되는 곳인데요. 저희 마지막 포인트 짚어봅니다. 올해 이번 8월 말에 중공이 예정된 곳이에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8월 말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중공이 필증이 나올 거고요. 6개 동의 61세대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제가 단지형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한 동짜리 다세대 주택보다는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가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단지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총 6층 중에 6층이 로열층입니다. 로열층의 방 2개, 그리고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의 2룸이고요. 기본적으로 CCTV, 현관 보안문,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그리고 중문, 그리고 체구, 우리 가정 주부들이 좋아하시는 주방의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인테리어에 체구 자재 시공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에는 평백나무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평백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는 코너 건물의 체감과 접근성, 그리고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전세대 안방과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주방에는 전기 국탑을 제공할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입니다. 투룸, 은평구 지역에 기본적으로 시세가 있는데 약간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양가 2억 5백만 원입니다. 임대가, 물론 그쪽 지역이 임대수역하다 보니까 임대가도 높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좀 낮다고 더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임대가 1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8천 5백만 원으로도 이자를 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확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투자 시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 볼까요? 네, 제가 항상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들 물론 궁금하면 일단 전화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전화만 하시고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매물, 이 매물에 관심을 안 가지셔도 은평구 자체 지역 내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왜 그만큼 소액 투자에서 뭔가의 차익을 남기시려면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현장에 나오셔서 GTX가 과연 진행이 되는 건지 주변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풀리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방문해서 그 지역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은평구 신사동의 다세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는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 알찬 정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us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